정국의 액션 노이즈 반타 반타! 정국의 액션 노이즈 듣겠네 아, 정말 기대할게 박네라인은 셋이가 너무 많이 내리던데? 지민이, 이 경우 되게 맛있다 무슨 맛이에요? 무슨 맛이에요? 껍데! 껍데! 해가! 그림이라는 게 생겼죠?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공개하려고 하긴 하는데 특히 스타는 직업은 자아를 두 개를 만들고 살아야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딜레마인 거죠 정국이 제일 잘하지 넉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, 왜? 두꺼워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옷을 자꾸 그러시고 있을래 너한테 빌보드 가는 거 때문에 잠시만 뭐라고요? 아니, 빌보드 가는 거 때문에 네? 빌보드에 간다고요?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시상식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빌보드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빌보드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충격적인 유튜브와 유튜브의 빈 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? 그 얘기가 반이었어요 인터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던 곳이 많았던 곳이 연습했던 곳부터 시작해서 공연장 가봐야, 공연장 생각해라 너무 많이 가 공연장 가봐야, 공연장 2.2.3 손넷어 뱅